월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입니다. 아 이 뮤직비디오가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주는 제가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 관련해서 영상으로 남기는게 벌써 두번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래퍼인 에이샘 라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라이엇이 나왔습니다. 부제가 있죠? 라오리파이핑이라고 이게 이제 퍼포먼스 이름이잖아요. 라키가 작년부터 밀고 있는 퍼포먼스 이름. 자 제가 왜 이 뮤직비디오를 기다렸냐면 저는 몇주 전에 이게 음원으로 풀리자마자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에이샘 라키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저의 우상인 프로듀서 펄엘이 이 곡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펄엘은 사실 넵툰즈의 멤버잖아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넵툰즈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펄엘이 만든 음악이라면 무조건 신뢰를 하고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뉴욕 래퍼의 에이샘 라키란 말이죠. 에이샘 라키는 뮤직비디오 음악 진짜 창조적이에요. 어떤 뉴욕 힙합의 DNA를 갖고 있으면서도 뭔가 자신의 예술적인 감각을 너무나 잘 표현해내는 래퍼고 에이샘 맙이라는 집단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이샘 맙은 저는 너무 팬이에요. 라키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펄그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리고 에이샘 라키와 함께하는 집단이 AWGE에서 만드는 뮤직비디오라는 게 저는 사실 AWGE 이름으로 나오는 뮤직비디오들이 미우키팟 뮤직비디오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연출적인 면에 있어서 제가 예술은 잘 모르지만 모든 걸 압도해요. 다른 뮤직비디오에 비해서. 게다가 얼마 전에 에이샘 라키는 구찌 패션쇼 이란으로 한국을 찾았고 경복궁 근처에서 또 공연도 했었습니다. 애프터 파티 때. 그리고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쇼핑도 하면서 여러가지 퍼포먼스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라우리 파이핑의 이란이죠. 흰색 무지티에 티셔츠를 듀렉처럼 쓰고 데님 팬츠에 팀버랜드 부츠를 신은 무리들이 갑자기 막 달리기를 하죠. 길거리를. 그런 퍼포먼스를 전세계에서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에이샤도 서울에서 한 다음에 에이샘 라키가 일본으로 건너왔어요. 일본에서도 그 퍼포먼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촬영됐던 장면들이 이 라이언 뮤직비디오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은 있는데 저는 이 비트부터 워낙 소름이 돋았고 이 곡 릴리즈 되자마자 매일 듣거든요. 그래서 좀 들뜬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저희 채널에서 에이샘 라키 관련된 영상을 찍네요. 에이샘 라키의 라이언트입니다. 여우케 렛스 게렌툴 참 뉴욕 래퍼의 DNA와 예술성이 겸비된 흔하지 않는 진짜 멋있는 래퍼에요. 그리고 에이샘 고유의 그 스타일들이 있어. 아웃핏 보세요. 역시 패션킬러 아닙니까? 에이 수많은 힙합 뮤직비디오들마다 고급 세단과 슈퍼카 하이퍼카들이 나오지만 탱크를 끌고 왔어요. 저는 이거 탱크 끌고 나오는 장면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딱 두 가지인데 WWE의 전설적인 레슬링 듀오였던 디제네레이션 엑스 있잖아요. 디엑스가 생각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남부 힙합의 데뷔였던 마스터피의 그 노 리밋 바이브가 생각났단 말이에요. 왜? 마스터피도 카머플라즈 패션 입고 탱크 끌고 나오는 퍼포먼스 하면서 랩하고 그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저 바지가 루이비통 바지로 알고 있어요. 요번에 패션쇼 때 나온 거 탱크에다가 꽃으로 프린팅 해놓은 것도 되게 재밌다. 힙합 뮤직비디오 중에 제일 멋있어. 랩 스키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힙합이자 예술인 것 같아. 힙합 뮤직비디오 어떻게 보면 약간 뮤직비디오의 느낌이 초창기 에이세르라키 느낌도 나는 것 같아. 아 옛날에 골디 막 이런 거 생각나네. 퍼플 스웩 이런 거. 어 오 오 오 오 아 이거 뮤직비디오 보니까 막 피가 끓더라고 오 오 아 그 달리기 하는 장면이 한국에서 달리기 했던 장면이 좀 나왔으면 좀 더 멋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한국의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인 떡클럽의 바지를 입고 뮤직비디오를 나와서 또 화제가 됐잖아요. 후 아 진짜 저세상 뮤직비디오다. 약간 노래 및 오마주 같은 느낌도 나지 않나요? 마스터피 오마주 멋있는 거 같아. 야 말 그대로 라이옷이잖아요. 뭔가 흥분하는 폭도들의 그런 어떤 무드를 너무 멋있게 표현하는 거 같아. 아 또 팀벌랜드 부츠 저렇게 신는 것도 너무 멋있어. 그리고 요즘 유행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벨트 버클 제일 큰 거 있잖아요. 막 저런 거 매부 나오고 역시 역시 ASM 락이에요. 패션을 약간 선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멋있습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저 이거 어제 뮤직비디오 월프리미어 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여섯 번 정도 봤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길에 또 한 다섯 여섯 번 또 보고 퇴근하면서도 보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냥 너무 멋있어.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펄엘이 만든 비트였단 말이에요. 펄엘은 대단해. 이 형은 루이비통 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와 그 와중에 또 음악 작업을 합니다. 물론 루이비통의 CD가 되기 이전에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프로듀서와 아티스트의 협업이라서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냥 저는 진짜 이거 너무 멋있고 진짜 할말을 잃게 만드는 뮤직비디오인데 너무 아쉬운 거는 한국에서 달리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뮤직비디오에 들어갔다면은 좀 더 애정을 갖고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뭐 비트며 랩이며 연출이며 그냥 너무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어요. 고급 슈퍼카만 보다가 탱크 끌고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신선하네. 예전에 디제너레이션X가 몇 년도인가 페이퍼뷰였는데 써머슬램에서 등장할 때 탱크를 끌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경악을 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DX가 나오는 느낌.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체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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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